먼저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공공시행재개발 전에는 민간재개발밖에 없었는데 이제 공공재개발이 요거는 2020년 9월 21일 날 새롭게 생긴 것이죠 공공시행재개발은 2021년 2월 4일 날 발표된 것에 근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전에서부터 진행되어 오던 것이죠 그렇다면 민간재개발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사업방식은 관리처분 방식입니다 관리처분 방식으로 진행되고 사업기간 동안 토지주가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보유하고 있죠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조합이 중심이 되죠 조합은 누구로 구성되나요? 바로 현재 거주자들, 소유자들 중심으로 해서 조합원이 구성되고 조합원은 강제조합원이 되겠죠 공공기업, 공공기업은 전체 가구수의 15%에서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의무건설하게 돼 있다 여기는 50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이 되겠죠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사업성 보장, 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요게 관리처분에서, 관리처분에서 결정이 되죠 관리처분에서 결정이 됩니다 용적률 규제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00%를 가져간다 용적률은 서울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 2종과 3종이 비율대로 썩였다 6대 4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용적률이 정해진다 기부채납은 별도의 특례가 없다 그렇다면 공공재개발이 무언가 공공재개발은 또한 마찬가지로 공공재개발은 2020년 9월 21일 2020년 9월 21일 발표가 한 것이죠 발표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현재 24곳이 지정되죠 1차 8곳, 2차 16곳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관리처분 방식이고 마찬가지로 사업기간 동안 토지 소유주가 소유권을 보유한다 공공이 단독으로 하거나 아니면 조합과 공공이 같이 한다 결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조합은 분양분 제외에 공공임대 공공지원을 하게 되고요 사업성 보장은 확정부담금 이것도 관리처분 방식이니까 관리처분 때 이제 결정이 된다 용적률 규제 용적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가능하다 법적 상한 용적률 자, 법적 상한 용적률이 조금 중요하죠 법적 상한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에 의한 것은 법적 상한 용적률에 근거한가요? 아닙니다 2종 일반 주거주, 2종 주거일 때 서울의 경우는 200%인데 법적 상한 용적률 법적 상한 용적률은 법적 상한 용적률은 250%죠 여기에 곱하기 1.2 자, 1.2는 몇 프로예요? 300%까지 가능하다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300%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200%냐 300%냐 매우 크죠 그 상한 용적률의 50%는 임대 아파트로 기부채납 파괴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 세 번째, 세 번째는 공공시행 재개발 이건 언제 발표했다고요? 2021년 2월 4일 우리가 속칭 변창흠표 이제 그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다 2021년 2월 4일 그러면 여기는 토지 납입 방식이다 좀 아까 사무실 방식 두고 두고는 관리처분 방식이죠 사업기간 동안 LH가 뭐예요? 토지 소유권을 보유해요 토지 소유권을 가져가버려 그리고 사업 후에는 변환 뭐예요? 개인한테 돌려주지 않고 각각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토지 지분대로 전부 변환을 시켜버린다 뭐예요? 처음부터 이미 사업기간 동안에 토지 소유권을 가져가버려 내 소유권을 전부 가져가서 공공이 직접 그냥 사업을 시행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내가 실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 부분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불리한 면들이 있습니다 대신 이거는 아주 결정적으로 결점이죠 결점인데 공공이 단독으로 해버려요 이건 조합이랑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공공이 혼자 스스로 알아서 본인들이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리죠 그래서 대신 공공기여도 또 많죠 공공기여도 많고 전체에 보십시오 전체 좀 전에 좀 전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은 15%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는 20%에서 30%는 공공자가 내지는 임대아파트로 기여를 하게 된다 거기다가 사업성 보장 확정수익률이 보장이 되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스톱되어 있던 곳들은 장점인 반면에 사업성이 아주 좋은 것은 또 상대적으로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안 그래도 너희들이 안 해도 사업성 좋은데 왜 공공시행재개발을 통해서 확정수익률로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럴 때는 민간재개발로 가고요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도저히 여기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곳이야 이리 치고 저리 쳐도 어렵다 그럴 때는 공공재개발 내지는 공공시행재개발을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용적률 규제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뿐만이 아니고 플러스 종상향까지도 있어요 종상향 2종 3종이 준주거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인센티브가 이것이 아주 상당한 장점 중에 하나다 기부채납 토지 면적이 15% 이내로 제한한다 특히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상제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제외되는데 이것은 명목상 그렇다 명목상 왜? 명목상이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은요 보시면 이미 토지를 누가 가져가요? LH가 소유권을 가져가서 자기네가 마음대로 붙이고 장부치고 해 이렇게 돼서 사업성을 쭉 확인해서 어느 정도 남는다는 분양가 상한제 안 해도요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조절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히 하게 되니까 공공히 하게 되니까 적정의 어떤 수익만 가져갈 수 있으면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래서 확정 수익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다른데 이것은 뭐냐면 토지나입 방식 자체가 이미 벌써 나에게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불리한 점이 생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간, 공공, 공공시행 재개발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정비구역, 기본계획에서 추진일을 거쳐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정되기 위한 요건 정비구역을 필수 항목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필수에다가, 필수 항목에다가 선택 항목을 어떻게? 플러스 한 개 이상, 선택 항목 한 개 이상 그러면 얘는 필수예요 얘는 필수 구역 면적이 만제곱미터, 이건 3천평이죠 3천평 이상입니다 3천평 이상이고 동수의 66.6% 66.6% 이상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 동수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많아요 지금 서울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도가 여기도 또 노후도가 있죠 선택 하나 필수 항목에다가 선택을 하나 이상을 가미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연면적이 아, 이거 조금 잘못됐네요 60% 이상입니다 연면적의 60% 이상이면 신축 같은 경우 면적은 연면적이 아무래도 크고 과거에 아주 오래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연면적 자체가 작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노후도가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해서 60%에 미치지 못해서 여기 노후도 3분의 2 이상은 되는데 동수의 그런데 연면적의 60%가 되지 않아서 탈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종종 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이것은 아주 폐해죠 이거는 없어져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또 있습니다 호수밀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호수밀도를 60포 헥토아르는 100m, 100m죠 100m, 100m 과소필지는 뭐예요? 과소필지는 과소필지는 90제곱미터 미만 90제곱미터 미만을 과소필지라고 해요 과소필지 90제곱미터 미만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주택접도율 도로접도율이라고 하는데 직접 도로에 접하고 있는 필지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것에 의해서 점수화가 되죠 점수화가 되어서 신청을 해서 구역지정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는요 조합설립 동의율이에요 조합설립 동의율을 보기 위해서는 제26조 도정법입니다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 도정법 제26조를 보게 되면 이거는 공공시행자죠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입니다 공공시행자 제26조 26조는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이때에 이때에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과반수가 과반수입니다 즉 여기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고 소유자의 과반수 절반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반반 반반이 되게 되면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3분의 2 이상 제가 조금 강의하면서 조금 착각했는데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즉 2분의 1 이상과 토지 등 소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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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입니다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 등 소유자의 사람 수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 사람 수의 3분의 2 이상 민간 재개발은 어떻게 해요? 4분의 3이죠 이렇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공공재개발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그리고 사람, 조합원 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되면 된다 그런데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에서 민간 재개발은 어떻게 되냐 민간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에요 4분의 3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즉 토지의, 토지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그리고 조합원, 조합원의 4분의 3 이상 4분의 3 이상 이것을 받아야만 조합 설립 동의율이 가능하다 그런데 공공은 토지 면적의 2분의 1과 조합원 수의 3분의 2 완화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가 쉽죠 그래서 공공이 그런 완화 조건이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고 또 서류를 구비해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관, 정비 두 번째 정비 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쓰고 나은 거 국토교통부 이런 식으로 정하는 서류 그리고 세 번째 그 밖의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여기는 정말 정비업체를 끼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조합원 내지는 조합장, 조합의원, 대의원 이런 사람들은 이런 행정적인 서류가 상당 부분 미흡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비업체에 기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시공사와 맞물리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공공이라고 하는 시행자가 새로운 개발 주체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혜택과 요건을 보게 되죠 그러면 종상량 및 용적률 혜택이 있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이 있고요 사업성을 보장을 해준다 사업성을 보장을 해주고 공공재개발입니다 이거는 공공재개발입니다 뭐다? 공공재개발이에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이다 공공재개발일 때 어떤 혜택을 주는가 사업비도 지원을 해주고 사업비 지원해주고 사업성 보장, 임대주택 공급, 종상량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2종일 때는 300%까지 3종일 때는 360%까지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겠죠 다섯 번째 이주에 대한 지원 이주제용 그리고 임대주택을 지원해준다 임대주택은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확대하는데 종전에는 정비구역 지정 3개월 전부터 거주를 해야 되는데 계속 공공시행자 지정시부터 거주한 자 공공시행자 지정시부터 거주한 자 정말 그러면 서로 임차를 얻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경쟁이 얻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바로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분양지원이 되겠습니다 분양지원 분양지원이 되겠고요 여덟 번째 인허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허가 과정을 단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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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큰 겁니다 그래서 통합심의료를 구성해서 두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할 것을 한 번에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과정이 어떻게 돼요 단축이 되니까 전체적인 절차 시간이 과정이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민간지원과 공공지원의 개발에 이런 구체적인 차이점을 보게 되면 분담금에 대한 지원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중도금에 대한 거기 대출 지원이 이쪽은 60%인데 여기는 40%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기간 가장 크죠 가장 큰 혜택인데 10년이 걸리던 것이 몇 년이 5년으로 대폭 2분의 1로 짧아진다 그리고 조합 설립에서부터 사업식 인가까지가 보통 40개월이 걸리던 것이 어떻게 돼요? 18개월밖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이것 또한 매우 크죠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느냐 제외하느냐 적용을 하느냐 이 차이는 매우 크다 그리고 사업비와 이주비 지원이 있다 없다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 안 해준다 비주거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인데 이 중에서도요 사업기간과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런 것들이 매우 크다 두 가지가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 그리고 공공시행재개발에 대한 차이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